내 새끼를 부탁해 내 새끼팀에서 한번 진짜 좀 괜찮은 거의터 리뷰를 한번 다뤄보자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피디님 줘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양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만져보면 약간 이런 게 또 그러네 자카드 원단이래 돈이랑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럭셔리한 거 그런 거 그런 거 나는 여기 로고가 있길래 사실 처음에 이게 앞면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면이 되게 좋아요 내가 알아봤는데 이거 60수 같아 60수 오 잘하네 60수 새틴 원단 진짜 얇은 실을 좀 조그맣게 해서 만든 게 샤틴 샤틴 그게 다 공용어래 토포 좀 줘보세요 토포도 있어요? 7세트라니까 여기 누워서 아까 우리 보여드린 이거 이불 덮으면 신혼이야 그때부터 신혼 되는 거야 한 명씩 얘기도 이제 더뎅이 안 할래 안 할래 나도 센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진짜 두께가 상당하네요 이게 두께가 4cm래요 그래 자체 찌고 이 안에 들어간 중량이 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털 중량이 3.5kg 이 겉에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안쪽에 우리가 바움프루프 가공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 이런 소리 있잖아요. 약간 소리. 사각색 소리. 이런 소리가 그런 가공을 해야 이거 내가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었거든?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거 내가 두드리면 얘가 혼자 복원을 다시 하는 거야. 이게 복원적인 거지. 여름에는 땀을 시원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내 체온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구수가 조절할 수 있대요. 사실 60만 원대도 그 정도 할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조금 힘써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LF몰에서 그렇게 세일한대요. 60만 원대 안되면 20만 원. 검색해보는 걸로. 하하하하 시작! 되시기를 부탁해! 하하하 하하하 아 하하하